전설적인 드라마 바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각본을 집필했던 송진아 작가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가는 직접 경험한 것만 써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써내려갈 수 있느냐. 거기에 직업작가의 힘이 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오늘은 네이버 웹툰에서 유미의 세포들을 연재하고 계시는 인기 절정의 웹툰 작가 이동건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큰일입니다. 다 짜고 다 큰일입니다. 지금 홍란지 선생님이 안 계세요. 롱터뷰를 계속 함께 진행해왔던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오셨던 홍란지 선생님, 박사님, 작가님께서 지금 안 계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갑작스럽게 큰일이 생기셔서 참여를 못하셨는데 오늘 인터뷰할 이 작가님의 어마어마한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전부터 롱터뷰 처음 기획할 때부터 홍란지 선생님 말, 나는 이 사람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셨는데 정작 당일날 불참을 하셔서 굉장히 아쉬우시겠죠. 제가 아쉬운 건 아니니까. 녹음된 걸 들으면서 굉장히 땅을 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제 목소리 하나만 계속 나오면 지루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아쉬운 대로, 진짜 아쉬운 대로인데 맨날 편집하시느라고 부스 밖에만 존재하시던 한 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굽니까? 저는 편집을 맡고 있는 공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열 씨가 라디오계의 신화가 됐을 때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신혜철 씨의 땜빵으로 들어왔죠? 그 뒤로 라디오계의 신화를 써내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란지 선생님의 빈자리를 노리고 들어온 소감이 어때요? 제가 땜빵으로... 안되겠네. 틀렸다. 역시 안되네요. 사실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웹툰스쿨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제가 만져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1화, 2화 시절에는 제가... 그의지가 닿았다. 아니, 그의지 같지는 않더라도... 네네네네. 목소리를 많이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신의 컨트롤을 하셨죠? 네. 그런데 나날이 제가 목소리에는 손댈 때가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레벨업이 쭉쭉 올라가니까... 저도 편집한 입장에서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진행자로서 가능성이 보입니다. 바로 인장받았어요. 사실 저희 이종범의 웹툰스쿨이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재밌지 않나라고 자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웹툰 작가님들과 함께하던 팟캐스트에 비해서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목소리를 듣는다. 요게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편집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진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팟캐스트 듣는데 예능 TV로 보는 것 같다. 네. 비결이 있습니까? 너무 수줍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줍죠. 제가 팟캐스트를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원래 영상 쪽으로 짧은 영상 같은 걸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운드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직 효과음만으로 다 커버했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 지점에 이걸 넣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솟구쳐가지고 예능 편집할 때 자막 넣는 그 센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배경음 같은 걸 잘 넣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배경음은 죽어가는 소리 있죠. 으아 하는 소리. 그거하고 홍란지 타임. 홍란지 타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허락 없이 계속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티 작가님이요? 괜찮을 겁니다. 네. 안심하겠습니다. 따로 물어볼게요. 오늘 인터뷰에서 놀이는 바가 있습니까? 저요? 네. 좀 놀이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땜빵은 땜빵 다워야 한다고. 저희 궁극의 풀로 늘 들어오셨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얻기가 어렵다. 여기서 재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뺏겠다 이런 과거 없어요? 순발력이 약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하고 공민우 PD하고 같이 진행할 인터뷰입니다. 홍란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에 저부터도 굉장히 유감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들은 더더욱 유감이실 거라고 믿고요. 방송 끄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롱터뷰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렇죠. 인터뷰이죠. 이제 게스트죠. 인터뷰. 인터뷰가 아닌. 인터뷰이 맞아요. 인터뷰어는 저고요. 인터뷰이가 이제 게스트죠. 잘라야겠네요. 아니요. 자르지 말아요. 절대로. 아 이게 문제구나. 이 사람 본인이 지가 편집을 하니까. 제가 자를 겁니다. 아 그래요? 재미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홍란지 선생님의 비타민C 같은 목소리도 없는데 저의 근황 같은 거 들어봤자. 라고 느끼실 테니까 바로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작가님은요. 출생 1981년 1월 9일. 이거 말해도 되나. 검색하면 나오던데요. 검색하면 나오던데. 데뷔 웹툰은요. 2011년 달콤한 인생. 2014년 7월달 카카오페이지에서 전여진 연주하셨고요. 2015년 4월달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유미의 세포들을 네이버 웹툰에서 연주를 시작하시면서 그 뒤로 거의 뭐 고공행진을 내려놓지 않고 계시죠. 2016년 제16회 만화의 날. 오늘의 우리만화상 제가 종합받고 싶다는 삶입니다. 사심 가득히 바라보고 있는 삶들. 오늘의 우리만화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분을 모셨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의 여심을 저격하는 뇌툰 작가님. 이동권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권입니다. 이동권 작가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구면이죠. 네. 그렇죠. 언제 저희 봤는지 기억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시상식 때 그때 사회 보셨는데 그때 잠깐 이야기 나누고. 제가 이분 상타시는 날 만화의 날 행사였잖아요. 그때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계신 분께서 갑자기 훅 하고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님인가요? 그분이 이분이시라고요. 이동권 작가님. 그때 처음 만났어요. 네네. 그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제 기억은 좀 더 일찍 있었어요. 언제였나요? 그 웹툰이스데이 때 그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10cm가 공연하는 때. 아 네. 그게 초기이네요. 네. 그때 공연하셨었어요. 제가 그때 작가님들 앞에서 공연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드럼 그때 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황준호 밴드였기 때문에 황준호 작가님이 드럼을 치셨고 저는 건반을 쳤습니다. 건반까지. 건반 쳤는데 그 뒤에 다음 곡 할 때 까혼 쳤죠. 까혼. 아 근데 그거 끝나고 뒤에 있는 바에 뭘 드시러 오셨어요. 이종범 작가님이. 저 인사한 기억 납니다. 네. 근데 키가 굉장히 크셔서 놀랬어요.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셨군요. 쟤 누구야? 너무나? 이종범? 왜 웹툰이스트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작가님들의 송년 파티잖아요. 거기 각자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있어서 이름하고 작품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서로 알아볼 수 있게. 저도 그때 뵙자마자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게 제 아내가 그렇게 팬이에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만.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로 제가 감사할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오늘 녹음하는 날짜. 오늘이 마감일이세요. 마감은 끝내시고 오신 건가요? 네. 마감은 끝냈는데. 마감을 다 마치시고? 네. 그럼요.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마감 직후에는 다 내려놓고 놀고 싶은데 무려 롱터뷰에 나와주셨어요. 정말 짜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캐릭터예요? 놀랍다. 오늘 쉬는 딸인데. 이런 엄청 친절하고 젠틀한 캐릭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네요. 사실 그때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약간 박수봉 작가님처럼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젠틀하시고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완전 개구지시네요. 전틀과는 좀 버려고요. 정말요? 네. 약간 개구지세요 좀? 아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서 나올 만한 웹툰은 아니기 때문에 놀랍긴 한데요. 일단은 롱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유미의 세포들과 이동권 작가님을 엄청 좋아하세요. 육성으로 간단한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함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런 거 뭐 종이로 따로 미리 안 주나요? 저희는 편집만 믿고요. 막 합니다. 저희를 믿으세요. 근황이요? 네. 일단 독자님들한테 뭐. 아 예. 듣고 계시죠? 금방 갔습니다. 댓글 잘 보고 있어요. 안 본다고 인터뷰하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죽을 맛이 없죠. 댓글창 되게 청정지역이잖아요. 최근에 안 가보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몰아서 보는데요. 다른 작가 만화의 댓글은 안 봐요. 만화 열심히 보죠. 요즘 안 그래요? 요즘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 내용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댓글창을 조정할 정도로 몰입감 있는 며툰을 그리고 계신 것이죠.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자 입장에서는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을 너무 쓴 것 같아요. 근황은 어떻습니까? 근황은 유명세포들 주 2회 연재이기 때문에. 네. 아 진짜 제정신입니까? 사람도 할 짓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2회 연재인데 이 쉬는 날 부르다니. 엄청난 영광이 되세요.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이 홍란지 작가님이 모든 걸 섭외하셨고요. 아니 권혁주 작가님이. 아 그래요?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너무 또 형님이시라. 아 네. 아 혁주 작가님의 섭외였군요.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지금. 지금 작가님 쉬는 날에 마감하는 날 지금 불러가고 녹음한다고 지금. 표정 봐. 혁주 작가님 지금 이래놓고 지금 휴가가 있다. 그러셨어요? 말하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인사 뵙기는 인사 드리기 힘들 것 같다고 메시지 보셨는데. 정말 급하게 휴가를 갔다. 급한 일이죠. 가서도 마감하시니까 또 뭐. 그래 아무튼 아쉬운대로 오늘 제가 진행해서 죄송합니다만 재미를 얘기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근황이라고 해봤자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팟캐스트를 엄청 좋아하시죠? 작업할 때 거의 음악 듣거나 아니면 팟캐스트 듣거나 둘 중에 하나죠. 보통 공정 중에서 이거 있다가 여기 함께 와 있는 학생기자단 학생이 질문할지도 모를 질문이긴 한데 먼저 해보자면 작업 공정 중에서 머리를 안 쓰고 손만 사용하는 공정들의 보통이 있잖아요. 주로 그때 들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콘티 짤 때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하고 같은 즐겨듣는 팟캐스트가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하나 빼고. 어떤 걸까요? 지더너벼도 좋아하시고 파토 형이 하시는 과학학 환자들도 좋아하시고 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고 필수 교양 좋아하시죠? 필수 교양의 이이용 기자님이 이동권 작가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셨겠더라고요. 저하고 알고 지내는 분이어서 다음에 직접 만나면 또 얘기할게요. 꼭 전해주세요.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다른 팟캐스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얘기했더니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임드 팟캐스터들한테. 팟캐스트 듣기 좋아하는 분들은 좀 그런 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세요? 잘 안 봐요. 뉴스 정도? 그러네요. 뉴스 빼고는 거의 안 보네요. 대부분 팟캐스트를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좀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저랑 즐겨보는 팟캐스트가 딱 하나빼고 다 겹치는데 하나가 달라요. 하나가 뭐죠? 이종범의 웹툰 스쿨이야. 아까 살며시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요즘 들으세요 그거? 네. 그럼요. 오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또 꾸역꾸역 들어주셨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심층 취지에 들어갑니다. 정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이거 확실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이거 배경음악으로 초식이 꼭 넣어주시고요. 이종범 웹툰 스쿨 현재 몇 번째 롱터뷰인지 아시죠? 아세요? 다섯 번째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몰라요. 내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들으시는군요. 최근 거 좀 들어봤습니다. 역시. 부랴부랴 나와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부랴부랴 나오시느라고 막 들으셨군요. 롱터뷰는 좀 들어보셨어요? 네. 최근에 박수봉 작가님 나오신 거. 맞습니다. 롱터뷰가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웹툰 작가를 꿈꾸고 계시거나 동료 웹툰 작가인 경우를 상상하고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언제나 지도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녹음을 합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마치 유럽여행 처음 나와본 대학생 1학년처럼 어디에서 지하철 표를 사는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대략의 지도라도 보여주면 어떤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간순위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다른 질문들을 껴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도 역시 시간순으로 갈 것 같아요. 이동권 작가님께서 웹툰 혹은 만화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언제 가장 먼저 마음속으로 들어왔을까 인생 안에 들어왔을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도 만화가를 꿈꾸셨나요? 네. 몇 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화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를 좀 해야겠다. 네. 좀 진지하게 생각한 건 서른 넘어서고요. 그렇군요. 네. 직업적으로 딱 시작된 건 좀 뒤늦군요. 네. 그렇죠. 데뷔도 그때였고 그때 좀 진지하게 생각했고. 예전에는 그냥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호가 같은 마인드로 만화를 보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청취자분들 중에서 보통 제목 듣고 들으러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동권 작가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들을 리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마어마한 작가님입니다. 지금 인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하신데 진짜 인기 많으시거든요. 아세요? 네. 모를 일은 없겠지. 뒷표정 보니까 겸손해야 되나? 잠깐 거짓말로라도 모른다고 할까? 알고 계시는군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체감하시죠? 정말 체감 못해요. 정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통장장고 보면 체감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는데요. 네. 여기에서 한번 실수. 네. 알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제가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찾아봤는데 독자들의 반응 중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여자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아내분의 반응 같은 거 많이 들으시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체감으로. 방금 아까 이종범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내가 팬이에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제 여자친구가 팬이에요? 아니면 저희 회사 여직원이 사인 받아오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피드백은 오프라인 상에서 잘 받지를 못해요. 제가 엄청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우리 그 피드백을 팬이었어요? 팬이었어? 아니죠. 지금도 팬이에요. 앞으로도 팬일 겁니다. 방금 전부터? 알겠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대외활동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뭔가 뭔가 좀 체감은 분명히 와글와글한 것 같아요. 네네. 사람들도 많이 봐주시고 와글와글하죠. 순위도 예전에 했던 작품에 비해서는 높고 그러니까는 많이 높죠. 네. 그런데 요의를 재패하셔놓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 작가님 되게 재밌네요. 놀리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면 반응을 잠깐 고민하세요. 아 여기서 되게 좋아해도 될까? 괜찮습니다. 사실인걸요. 아니 본색을 들어야 될까? 그럼요. 팩트입니다. 팩트. 요의를 재패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고수보다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웹툰에 관심 별로 없는 사람들도 알만한 작가님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웹툰을 좀 본다는 사람만 아는 작품과 웹툰을 잘 안 보는데 나 이마나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제가 보기에 유미의 세포들과 이동관 작가님은 그 선을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웹툰과 무관한 사람들도 좀 인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음 네. 하지만 저는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체감하지는 못하고요. 주변에 저희 형이나 네. 진짜 영양가 없네요. 형이랑 아내나 통해서 아내는 좋네요. 인기 되게 많은 거 알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건드리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지금 롱터뷰에 이 정도 레벨의 팟캐스트에서 모실 수 있는 분이 사실 아닌데 이제 그 감안하고 들으세요. 자 이제 아 되게 불편하다. 아 신난다. 옛날에 미티 작가나 칸비 황영찬 작가나 친한 작가님들 모셨을 때는요. 제가 약간 친구 부른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진짜 약간 작가님 모셔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라서 성심성의껏 인터뷰를 하려고요. 어린 시절에는 그럼 뭘 하셨나요? 어렸을 때 보통 나는 어떤 애였다라는 것들을 다들 조금씩은 인지하잖아요. 어렸을 때면 얼마나 어렸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리 상담 쪽으로 얘기하자면 기억에 남는 최초의 기억이 뭔가 보통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충 나 앞으로 뭘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처음 가지는 나이가 있잖아요. 대부분 늘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죠. 저도 늘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궤적을 그리셨나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권투 선수도 있었어요. 권투 선수요? 워낙 집에서 아빠가 맨날 권투만 보니까 아버님 권투 팬이셨군요. 네. 그렇죠. 직접 하신 적도 있어요? 권투? 제가요? 최근에 살 뺄려고 한 번 한 적 있는데요. 권투라고 하기는 좀 많아요. 권투 선수도 꿈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요? 아내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요. 아내도 모르는 사실을 지금. 그리고요? 뭐 그리고 성적이 좀 떨어짐에 따라서 그냥 적당한 거. 적당한 거요?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라도. 돈 되는 일이라면. 꿈이 성적이 따라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화가 내지는 그 언저리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어렸을 때 딱 정해놓고 온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랬죠. 왜냐하면 만화 그리는 거를 그때 이종범 작가님 인터뷰도 제가 한 번 들었는데 반해서 그림 좀 그린다는 애. 아 그렇죠. 그런데 그림 그린다는 애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 보면 만화를 만들어서 만화를 돌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 부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미 되게 잘 그리고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화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재미. 좀 뒷부분이 좀 궁금하거나 그런 만화? 직업작가로서 훨씬 더 중요한 소양이라 할 수 있죠. 좀 더 독자를 조련하는 게요. 소지하게 얘기하는 탑툰에 가까운 만화들? 네. 진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지금 유미의 세포들의 이미지나 스타일로 그런 내용의 만화를 그리신다면 상상하자는 안가지만 다른 스타일이었겠죠. 그렇죠. 군대가서도 인기 많으셨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만화가 분들 인터뷰나 그런 걸 찾아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줄곧 만화가만을 꿈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실 꿈은 바뀌는 게 정상이기도 정상 비정상으로 가르는 건 좀 그렇네요. 꿈은 바뀌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를 향해 달려가야지만 작가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제가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동원 장관님 같이 말씀을 하시면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만화를 그리면 서른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화를 갑자기 띡 하고 어느 날 그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빈 공간이 있네요. 빈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만화가 자리 잡았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화를 그려야겠어. 그리고 다클만 인생을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화학과를 되게 가고 싶기도 했고요. 아 진짜요? 관련 학과를. 지금 되게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나 만화가 생각 없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만화가 만화과를 가고 싶대요.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그럼? 잡나원 고등학생 때인가요? 네. 고등학생 그러니까 미대를 진학을 했는데 이미 그림하고는 되게 친하셨군요. 그림 자체를 좀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미술 쪽에 뭔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만화인지 디자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좋아 보였어요. 저는 다 좋아 보였는데 막상 학교 가서 보니까 전 디자인 학부를 들어갔거든요. 보통 그때는 그랬죠. 네. 그런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전공이나 그런 큰 방향은 일단 미술 관련된 쪽으로 정하셨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전혀 아니었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제 기억은 오락실에서 피터팬. 아!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 오락실 좋아하세요? 저 완전 요즘 오락실 너무 없어서 주로 무슨 게임을 하셨습니까? 딴 얘기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철권. 철권! 네. 제일 좋아하십니까? 철권. 저는 쓰리입니다. 쓰리요? 네. 쓰리 다음에 태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태그에서 정말 빛을 받았습니다. 아! 주케는? 샤오유. 전 폴입니다. 폴. 초보들이 한다고 자꾸 오해를 하셔서 그러는데. 폴 잘하면 무섭죠. 그렇죠. 폴 잘하진 못하고. 대전격투를 주로 좋아하셨나 봐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아까 말한 스토리 진행하는 그런 게임도 좋아했고요. 닌자 베이스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말 좋죠. 원코인 클리어 막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요. 눈이 반짝반짝 눈이 나시네요. 아까 만화 얘기할 때는 약간 좀 눈이 감기지게 하시네요. 눈에 하이라이트가 생겼죠 갑자기. 게임 매니어라서 제가.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만화만큼 좋아하는 게 게임이에요. 오락실의 추억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 기억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만화를 잘하는 친구들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가 좋아하는 게임에는 만화를 그리고 그러셨던 적 있어요? 아니요. 네. 나 오늘 진짜 어렵네요. 이거 홍란지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닙니다. 이게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인터뷰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파키스탄 하나 안 해볼래요? 저 지금 약간 직감했어요. 저하고 주거니 바꿔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웹툰스쿨 하나 코너 아마. 싫어. 갔너라. 그래요? 중학교 땐 그렇게 보내셨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는 왜 미술 쪽으로 보셨나요? 고등학교 때는 원래 만화부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들어갔겠지만 만화부가 없어가지고 좀 다른 부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HR? HR 홈룸 시간. 홈룸인가요 그게? HR이면 그 조례 조회 그때 아니에요? CA예요 CA. CA. 클럽 액티비티. 큰일 났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무튼. 큰일 났네. 그거 만화부가 없어가지고 풍물부에 들어갔어요. 풍물부요? 네. 어떤 악기를 다뤄셨나요? 그때는 꽹과리를. 쇠였어요? 네. 쇠도 잘해야 되는데. 상쇄까지 갔어요? 아니요. 꽹과리를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어요. 음악에도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꽹과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만화부가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부로 들어갔어요. 옮기신 거예요? 네. 옮겼어요. 정말 많이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보통 그런 식으로 옮기면 혼나죠. 저도 약간 고등학교 입시 때 애니고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가고 싶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안 생기고 제가 들어간 직후에 생겼어요. 그런 종류의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만화부 창담멤버네요 그러면. 그렇죠. 고등학교 만화동아리 시절 간단히 추억을 해 주세요. 보통 창담멤버들은 만화를 보고 싶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모여서 주로 만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떠올려 보니까 그냥 학교에 있는 오덕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1기 2기 이렇게 거치면서 약간 만화를 진짜 좀 그려보고 싶은 사람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보통 있는데 저도 이제 3기예요. 3기 기장이었는데 1, 2기 때 형님들 누님들은 거의 안 그리시고요. 되게 제가 들어왔을 때 놀라셨대요. 만화 보고 놀라고 동화를 만들었는데 왜 만화가 지망생같은 애가 들어와서 열심히 만화를 너무 열심히 그리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그렸거든요 만화를. 그럼 그때도 동아리 활동하면서도 만화를 많이 그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웹툰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만화책을 빌려서 보거나 자기가 구매해서 보잖아요. 맞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만화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서로에 있는 만화를 다 본 다음에 뭔가를 해도 하잖아요. 집단지성이 아름다움이죠. 네. 각자의 컬렉션을 공유할 때. 만화 이거 다 보고. 네. 워낙 이제 서로 갖고 있는 저도 만화책을 꽤 갖고 있고 서로서로 갖고 있으니까. 저하고 되게 많은 부분 좀 겹치세요. 음악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저도. 네. 만화책도 이렇게 구비하고 그런 비슷한 결이 있네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 당시 좋아하던 만화 뭐 있습니까? 어쩐지 전혀 좋아했어요. 이야 이명진 작가님. 네.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 덕분에? 네. 덕분에. 그러니까 일찍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데뷔하셨으니까. 아 다 그 얘기한다. 다 그 얘기해요. 이때 안 하면 안 돼. 남궁권 민승아. 이때 데뷔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그 해우름 뭐 그래피티 이런 동아리들이 있었잖아요. 전국적인 동아리. 그래피티 창단 멤버였나가 아마 그렇게 이명진 작가님이셨고 손이준 작가님 아시죠? 손이준 작가님. 하이랜더 시리즈.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쌩 하고 얼굴이 싹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덕분 보듯이 그렇게 보세요. 계속 얘기 한창 하다가. 그렇죠. 그 당시 고등학교 천재 만화가 데뷔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사나이 작품 정말 좋아했고요. 박사나 작가님. 정말 좋아했어요. 미들맨도 보셨어요 그럼? 네. 그럼요. 그 분 보고 싶다. 예전에 만화가 행사에서 먼 발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은. 모순 덩어리예요. 그렇죠. 이게 달콤한 인생. 유미 세포랑은 전혀 결이 맞지 않는 액션 남자 만화. 그렇죠. 권투해보고 싶더라고요. 뭐라시 좋아하고. 그런데 또 이제 만화가는 꿈 안 꿨는데요. 이래놓고 또 지금 천재 만화가 고교생 데뷔 얘기 보고 되게 마음이 동했다고 그러지 않나. 아무튼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결국 만화가를 꿈꿨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고등학교 때 이동건. 지금 생각해보니 만화를 꿈꿨네요. 지금 작가님 머릿속에서 동건의 세포들이 막 다웅다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혼란 세포들이 막 잠식하고 있어요. 형님 작가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그럼 마라더가를 하면서 제일 처음 만화가라는 직업이 머릿속 한 구석에 띵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랬죠.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좀 계획을 세우고 학교를 이리게 가고 뭐 이렇게 좀 데뷔를 해봐야지. 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까지를 했던 게 아니라 하면 좋겠다. 대충. 네. 그래서 큰 방향을 미대 입시 아마 저 방향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화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는 디자인하는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근사해 보이고. 왠지 좀 이 비슷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학을 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개인적인 얘기 어떻게 뭐 괜찮으세요? 이미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 지금 폭발이에요. 갑자기 여기서 막 어려워. 집이 너무 힘들어져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 네. 만화가분들 중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겪으신 경험 중에 하나가 경제난이나 여러 가지 생활고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만화가 트리를 제대로 탔네. 테크트리. 그 진성 경로를 다 겪어요. 그래서요? 대학교 시절에 디자인과를 가셔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합격을 했는데 이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진이 빠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좀 풀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로 위축되신 시기가 있었다고 하시는 거군요. 그때가 대충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들 오티할 때. 가슴 아픈 얘기다 갑자기. 기분이 몹시 안 좋았어요 그때. 그렇죠. 좀 우울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때 친구들과 함께 대학에 진학해서 디자인과로 전공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 해에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를 다시 시험 봐서 다시 갔어요. 아 진짜요? 네. 다행히 다시 들어갔네요. 일단 어떻게 들어가도 들어갔는데. 네. 왜냐하면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들 다 가니까. 뭐 좀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20살 19살 이때에 남들하고 다른 길이라는 건 사실은 설레임보단 굉장히 무서운 길이잖아요. 특히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때 누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안 가도 돼. 좀 이런 얘기라도. 어차피 나중에 인기 절정에 투척이 될 거야. 미래에 내가 와서 괜찮아. 그럼 좀 너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항상 그 시기에 필요한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전공을 정했을 때 심리학과를 정하면서 계속 만화를 위해서 전공 정하는 거야. 음악을 직업으로 택할 때도 만화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저 스스로한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어떤 종류의 힌트나 조언이라도 해 줬으면 하고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진짜 필요했던 조언은 누구도 안 해 줬던 기억이 나요. 결과적으로 돌아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디자인학과 어땠나요? 똑같이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막상 다시 들어가니까 저하고 동기들은 2학년이 되어 있고요. 저 미술학원의 후배들은 저하고 이제 동기가 된 거죠. 그렇죠. 1년 늦게 들어가셨으면.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쪽팔리기도 하고 그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접 말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했던 상황이나 대학교를 1년 있다가 들어오게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나이니까. 그렇죠. 예민하기도 했고요. 부끄러웠던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부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개인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그런 비싼 일이 닥치면 이걸 좀 농담거리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한 학기만 다니고 학교를 안 갔고요. 제 친한 친구들이 전부 다 음악을 했거든요. 어? 밴드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 명은 키타를 쳤고요. 한 명은 드럼을 쳤어요. 자리가 하나 비죠. 베이스인가요? 베이스가 비어요. 왜 꼭 베이스는 비일 때 사람을 아무나 갖다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베이스. 저 때도 그랬는데. 베이시스트의 작용 요건이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됐죠. 정말 베이스가 악기 중에 꽃 중에 꽃인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아 그럼요. 저는 정말 매력 있는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끝내줬죠. 베이스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럼 베이스 사우면 돼? 그래서. 그래서 밴드 생활도 하셨고요. 밴드 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디 누군가한테 좀 가야 되잖아요. 그 나이에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걔네들 연습하는데 연습실 가가지고. 뭐 앉아있기도 하고.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난 베이스를 샀다. 그렇죠. 아니. 그때는 사지는 않았는데. 너무 있다 보니까는 베이스라도 사와. 친구들이요? 저 베이스 없으니까. 대단하다. 그러고 놀고 있을 거면 와가지고 연주 좀 해라. 그런 느낌이죠. 지금 진짜 만화가 이동건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한 사람 아니고요. 유미의 세포들 연재한 그 만화가 이동건님이시고요. 언제쯤 만화 얘기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저도 궁금합니다만. 재미있어 할까? 나 큰일 났다. 이 롱톱이요? 역대급 봅니다. 지금 독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캐릭터 만들 때 독자들이 되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들은. 모순되는 것이 드러날 때나. 갯모해라고 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의 행동들 나올 때. 지금이 그때예요. 이동건 작가님의 갯모해가 폭발하는 순간. 지금 갯모해가 2중, 3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웹툰 작가 인터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인간극장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작가님 만화는 아직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더 멀리 했던 것 같아요. 더 멀리. 왜냐하면 내 의지로 선택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미술이라든지 만화라든지 그림을 그린 일을 내 선택에 의해서 그만두거나 포기했던 게 아니라 약간 제 생각에는 환경적으로 반관계적으로 약간 쫓겨나듯이. 어린 기억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일부러 더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 그 당시에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신경이 쏟아져 있었나요? 학교는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 때문에 가지 않았고. 음악하는 친구들 사이에 있다가 연주도 좀 하게 되고. 하지만 아직 만화는 마음속에서 싹트기 전이고요. 그 당시 20대 초반. 이동권 작가님의 신경이 가장 쓰였던 곳은 어디였나요? 가장 신경 많이 썼던 거는 관심사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진짜 미치광이 인터뷰 같아.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미치광이 같다고 했던 롱터뷰 게스트는 처음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다가 저는 사실 짐작을 했어요. 작가님 본인의 말입니다. 내가 연애를 하다가 차였을 때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유추해보면 연애라는 것이 이 사람의 20대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구나. 네. 중요한 이슈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 어떤 좀 더 얘기해줘요. 그래서요. 학교를 가고 못 가고 이 문제 이전에 이미 처음으로 여자친구하고 헤어져 봤어요. 네. 그런데 그 나이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 나이 때 연애가 끝난다는 거는 죽는 거랑 비슷한 충격이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게. 네. 좀 그랬던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 저를 되게 객관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약간 조망하듯이 이렇게 보는. 제가 진짜 인터뷰에서 많이 했던 말인데요. 저 연애하다가 체이고 헤어지고 그럴 때 그때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처음 연애 딱 시작했을 때 나는 속이 넓은 남자지. 그 생각했다가 연애가 시작되고 나면 속이 넓어지고 싶었을 뿐이었구나. 이런 것을 즉시하잖아요. 네. 헤어지고 나면 더더욱 더 고해상도로 거의 한 1200dpi로 자신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찌질했구나. 등등등등. 그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이동건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단 결점이 그러니까 결점을 스스로 좀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 나이대에. 보통은 눈을 돌리죠. 내가 보기 싫은 내 모습에서는 약간 눈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늘 학교에 있기 때문에 쟤랑 나랑 왠지 비슷할 것 같아. 옷도 비싼 거 입고 있고 다들. 머리도 비싸게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타인을 저 정도가 내 모습이겠거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렇나요? 네. 오프라인상에 댓글이 너 문제 많아. 주로 어떤 문제를? 여러 가지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파고들지 말까요? 그때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돌아봤던 것 같고요. 되게 저는 반가운 얘기기도 하면서 제가 20대 때 지금 그리고 있는 휴제 중이지만 연재 중인 닥터 프로스트라는 만화의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저는 그거였거든요.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내 만화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될까 이거였거든요. 저도 20대 때 그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스트레스 받을 때 행동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보고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관심사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힌트를 줬던 세 가지 정도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가 연애였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였고 그다음에 여행할 때 이 세 가지를 할 때 내가 이런 종류의 인간이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좀 보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연애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확 공감되면서 그런 종류의 시간을 가지는데 일부러 시간을 많이 쏟으신 거예요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 일부러 쏟는 건 아니고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표정이 차이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왜 그랬지 걔가 복귀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복귀하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외모 도 점감하게 되고요 점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요 옷이라든지 좀 다르게 입게 되잖아요 제가 너무 지금 골격계에 대해서만 얘기했네요 여러 가지가 바뀌죠 그럼요 성형수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 가지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말하는 게 좀 그런가 욕을 평소에 좀 많이 하나 이런 것도 좀 돌아보게 되고요 욕 많이 하셨군요 이것도 갭모에가 또 사실 와 진짜 재밌다 여러분 지금 나 안 할래 여러분 유미의 세포들과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 중간중간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명이인으로 그러니까요 다시 해 저부터 여러분 달콤한 인생과 유미의 세포들의 그 작가는 맞고요 네 아무튼 그런 걸 점검하게 되죠 나를 바라볼 때 되게 블러가 먹은 거울로 보던 느낌이었다가 되게 쨍한 이미지로 제대로 좀 보는 느낌이 들면 처음엔 좀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네 보는데 인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죠 처음에 처음에 인정하기 싫죠 그런데 인정한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들을 인지는 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생각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을 해요 예전 같으면 반박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 못생기지 않았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잘 봐봐 여기 봐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요 요즘에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걸 유연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시잖아요 저보다 한 살 위이시잖아요 저 이제 나이도 어리도 않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20대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쯤 말하 얘기를 할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기를 되게 집중했었냐면 인터뷰를 좀 보다가 달콤한 인생으로 얼떨결에 데뷔를 하게 됐지만 이걸 하면서 만화를 그리는 즐거움을 배웠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딱 꽂혔는데 이게 서른이잖아요 그럼 이 전까지는 전혀 생각 안 했다는 얘기죠 네 그때부터 그러면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작품을 하는 작가들 직업 작가들을 보면 재료를 어디에서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일부러 만화가를 꿈꿔서 하지 않더라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재료들을 언젠가 어디에선가 어떤 식으로건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창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가 세우고 살거든요 이 사람은 뭘까 지금 되게 많은 힌트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었던 시련의 경험 지금 그거를 만화하고 연결을 치려고 그러시구나 아니에요 연결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유미세포 느낌이 조금씩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없으면 유미세포들 속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묘사나 이해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든 연결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도와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뭔가 표현이 좀 어렵다 사실 음악을 그러니까 좀 되게 아이러닉한데 군대를 이제 다녀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런데 음악을 하게 되면 인디밴드라는 걸 하게 되면 동반해야 되는 게 아르바이트거든요 맞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거는 늘 3년째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없거든요 네 그렇죠 3개월 6개월 길면 1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 지방에 이번에 여름에 공연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전원 다 아르바이트 중지 이러면 아르바이트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화 100 보면 나오잖아요 아르바이트 쫙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못 모으고 다시 아르바이트 못 하고 청춘만화가 지금 그렇죠 이거 이정범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3연수 중에서 지금 2개가 충족될래요 아르바이트가 나왔어요 반갑다 반가워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면 늘 보면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슈퍼 을병정 중에 정이죠 네 그렇죠 손님의 눈치를 본다든지 윗사람 눈치를 본다든지 하다못해 같이 일하는 먼저 온 애의 눈치라도 봐야 된다든지 그 알바 중에서도 또 선임 사수 이런 걸 챙겨도 그리고 또 일을 좀 깔끔하게 매뉴얼대로 안 가르쳐줘요 아르바이트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오늘 일과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눈치 보고 박스 들어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거기서 일 배우는 것도 다 본인의 몫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첫날 보고 일 잘하네 보다 내가 판가름도 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 번 또 이렇게 알바를 하다 보면 좀 눈치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알바 많이 하면서 눈치 엄청 늘었어요 저도 네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 이렇게 알아서 잘하냐 이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아 얄미운 사람 알바 너무 해가지고 쟤 때문에 지금 아니요 좋은 뜻이었어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됐거든요 알바 경험이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무슨 알바 하셨습니까 기억 남는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63빌딩 보면 네 일단 일단 여기서부터 재미가 막 올라오는 물려오는 재미의 소리가 막 들린다 63빌딩이요 63빌딩에 보면 63층은 못 올라오고요 그렇죠 61층 아니 60층 59층 58층 아마 여기가 흥미진진해 비싼 음식점이에요 그렇죠 전망대가 있으니까 하나는 좀 이렇게 코스요리 나오는 서양 음식이고요 그렇죠 하나는 중국집 같은 거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주방밖에 안 들어가서 안 되네 제희들이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로 식자재를 지하 3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하는 일이에요 갑자기요? 업체들이 들어와서 뭐 생선 대가리도 주고 치지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아놨다가 이거를 예를 들면 백리향이다 그러면 싸들고 가가지고 그쪽에 갖다 주고 오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이요? 일단 요약하면 식자재 조달이네요 63빌딩에 최고층에 있는 굉장히 비싼 식당에 지하 3층에서부터 십대대를 들고 올라간다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한 메타포입니까 지금? 네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걸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대박인데 근데 걸어 내려와 봤어요 한 번 63빌딩에서요 61층에서 61층에서부터 걸어서 중간에는 못 나와요 중간에 문이 그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곳이 많았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중간에 그 방화문이나 이런 거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그냥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 끝까지 오기 전까지 안 열리는 곳이 있어요 이거 죄양이에요 그렇네요 63빌딩도 그럴 줄은 몰랐네요 59층에서부터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한 번 내려가면 지하 3층까지 난 걸어가야 된다 없나? 네 한 번 가봤어요 그때도 연애 실패하신 직후인가요? 왜 그런 건가요? 아 맞네 맞아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연애가 끝나고 늘 연애를 하고 늘 연애를 이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늘 연애를 했다 늘 연애를 늘이라는 게 빠른 어떤 단기간에 누구를 만나고 이러진 않고요 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아니면 또 기회가 되면 만나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작품하고 또 억지로 연결 짓는다고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요 진짜로 저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난 롱터뷰 때도 저도 어디인가 해서 주워들은 말인데 좀 멋있어서 외우고 있는 말이 작가가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세상도 그 작가한테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말이 아무데나 다 들어맞는 기분이 들어서 이성을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면 연애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연애 감정 자체를 되게 좋아하지 않으면 그 소재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만화가 진짜 없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잘 그린다는 느낌을 받는데 유미의 세포들은 사실 디테일 하나가 다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성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남자 작가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오늘 질문의 거의 대부분이 그겁니다 인터뷰 때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아무튼 제 말이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두 문장으로 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도 헤어져서 50 몇 층에서부터 걸어내려왔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왜곡이에요 그런 거예요? 헤어진 것도 맞고 당시에 내려온 것도 맞아 두 개 사이 관계가 없다 내가 헤어졌기 때문에 내려가야겠다 이건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여쭤본 겁니다 그냥 한번 내려가 보고 싶었어요 그냥요?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 야 너 내려가 봤어? 그렇지 맞아 맞아 안 해본 걸 해봤으니까요 몇 살인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흥미진진하네요 진짜 또 다른 너무 재밌다 아르바이트 경험 중에 또 뭐 있어요? 어떤 거 또 하셨어요? 아르바이트 경험 중에? 아 이건 좀 슬픈 거 같은데 슬퍼하겠습니다 슬픈 비즈 준비할게요 그 삼성역에 보면 피자 본사가 있어요 벌써 슬프냐 근데요 네 그래서요? 거기 청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새벽 5시? 5시 반? 이때 가가지고 이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내가 나가야 돼요 청소를 다 해놓고 이게 3층짜리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점포 아 그 점포가 아니라 그 빌딩을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일이군요 네 그 사무실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 비우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일인데 그 그러니까 그때는 20대니까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알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대학교 제 대학생일 때 다른 대학교의 청소 일을 알바로 한 적이 있어요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른 대학교 강의실을 청소하는데 그때 제 고등학교 친구를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본능적으로 숨게 됐어요 그때 전 사실 그게 그 당시 제가 인식하던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쿨한? 돈 없어서 이것도 해 웃을 수 있는? 난 아무렇지 않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숨었던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약간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좀 덜 할 텐데 혼자서 이거를 청소를 위해서 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출근하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괜찮았는데 그렇죠 근데 데스크 언니는 늘 일찍 출근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마주치는 때 머릿속에 BGM같은 게 좀 흘러 그 당시 BGM 뭐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깔아야 되는 순간인데 네 이 곡이었어요 센스쟁이다 여러분 지금 유미의 세포들의 이동관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말 몇 번씩 아니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죠 재밌어요 진짜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괜찮을까? 재밌어요 재밌을 거 맞아? 재밌어요 그럴까?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20대 때 억지로 갖다 붙일게요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결국 지금 그리고 있는 만화의 주재료가 될 만한 사람에 대한 관심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을 본인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만화가 등장할지 지금쯤 되면 여쭤봐도 될까요? 만화 큰일 났네 한참 남았는데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음악 하다가 음악을 그만두고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알바죠 그것도 그 당시에는 휴대폰 지금은 휴대폰 고리가 없는데 그때는 휴대폰 고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휴대폰 고리의 이미지를 굽는 어? 굽는 인쇄를 하고 그걸 한 번 구워야 돼요 그래야 안 벗겨지니까 그걸 굽는 알바를 했는데 거기 디자인하시는 분이 워낙 일을 안 하셔가지고 거기 부장님이 전 직원 다 한 번씩 그려봐 아? 이거 만화한 정면인데요? 그래갖고 그렸는데 좀 이상한 걸 그렸어요 콧물 흘리는 도깨비 같은 걸 그렸거든요 네 근데 그 분 취향하고 좀 맞았나 봐요 네 너 그림 좀 그리네 내가 봐도 완전 이상한데 콧물 흘리는 도깨비를 콧물 도깨비요? 네 콧물 도깨비를 그렸는데 어? 너 그림 좀 그리네? 이러는 거예요 뭐 돈 더 줄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돈 더 주겠대요 어? 진짜요? 어? 30만 원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당시 큰 돈입니다 30만 원이면 월급 30만 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월급 이외에 30만 원 월급에서 30만 원을 더 준다는 건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인터뷰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아요 굿즈 만들거나 어떤 상품 제품 만드는 쪽 관련돼가지고 네 되게 관심이 많았던 야광 전문회사였어요 아 네 야광 굉장히 좀 신박한 아이템이죠 야광 야광 콧물 흘리는 도깨비 어 야광 도깨비 야광 도깨비 콧물 흘리는 그 핸드폰 고리 네 팔렸어요 실제로 아 진짜요? 네 근데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네 제가 디자인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투톱 차제가 됐죠 아 그러네요 일 안하는 부장이랑 아니요 한 명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일을 좀 열심히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되게 귀엽게 잘 그린 애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입이 됐죠 근데 두 사람이 성향이 달라요 네 네 한 명은 콧물 도깨비 같은 거 그리고 네 한 명은 천사나 아 네 좀 귀엽고 앙증맞고 이런 거를 너무 잘 그렸어요 네 근데 판매는 월등하게 높아요 얘가 그렇겠죠 네 99개 팔리면 한 개 팔리는 수준 아 그러니까 그 99개에 해당하는 게 그 천사 아 그럼요 귀여움 귀여움 네 근데 약간 1에 해당하는 게 콧물 도깨비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왜 얘 거는 잘 팔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되게 분난 표정이었어요 너무 궁금했어 왜 안 팔리지 네네 귀여운 거 같은데 나도 근데 바로 그 귀엽다의 맹점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는 거 같아요 네네 여자들이 뭔가를 구매를 할 때 네 제가 그 장면을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표정으로 귀엽다 하면서 물건을 짚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을 여는 한마디가 귀엽다였어요 그렇네요 네 제 기억에는 뭐가 귀여운 건가 네 그때부터 귀여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살 됩니까 그때가 이제 28? 9? 아 드디어 나 만화가 인터뷰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부터구나 네네네 앞에 이제 다 날리셔도 돼요 어떻게 앞에 좀 이상했어 뭐 아닙니다 앞에 거 아주 좋았어요 스물여덟아홉 대 돼서 네 귀여움이라는 컨셉과 개념에 처음으로 눈을 떴다 네 그러니까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너 그냥 원래 굽던 거 구워 이럴까봐 30만 원 날라가죠 그럼요 그러니까 귀엽다가 뭘까 뭐가 귀여운 걸까 그러니까 귀여움을 찾아서 좀 논대를 시작했나요? 본투를 시작했네요 진짜요 귀여움을 찾아서 뭘 했습니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귀엽지? 이러면서 잠깐 웃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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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하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인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던 네네 아내한테 이거 귀여워 아 여기서부터 안착이군요 이제 다행이네요 네 그럼요 네네 맞나? 지금 왜 생각을 해요 갑자기? 맞습니다 어휴 그래? 네 맞습니다 순간 위기였어요 네 이거 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당연하죠 저희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이 물건을 그러니까 조그만 이거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네네 물건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봐서 귀엽다고 하는 거는 의외로 또 여자친구는 별로 안 귀엽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저는 전혀 돈 내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 너무 귀엽다고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뭐 공부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귀여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보면 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이건 귀여운 거야?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냥 이거 귀여운 거지 대박 이런 느낌으로 진짜 신선하네요 이거 스토리가 막 떠올라요 만화 같아요 사이코패스 친구가 이건 슬픈 거지? 이건 저 사람은 지금 우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너한테 지금 미안해해야 되는 거 맞지? 와 짱이네요 저는 지금 김태곤 작가님이라고 생각났어요 왜요? 개그 연구가이신데 이동근 작가님은 귀여움 연구를 하셨구나 하나하나 물어봤다는 건 대단한 사실은 연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구죠 그 당시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멋지네요 귀여운가요? 그러세요? 귀여움에 대해 깨달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취향이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아내분과 그러니까 귀여워하는 거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 다수에 속하는 인간 종족이 흔히 귀엽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나도 귀엽다고 알아차림을 주는 20대와 30대 여성들이 귀엽다고 하는 거에 나도 공감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귀여워하겠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귀여워하지 않을까? 이 정도 왜냐하면 제 삶의 궤적 지금 28년까지 왔습니다 앞에 보면 별로 약간 귀여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권투랑 오락실이죠 꽹과리 그리고 베이스 기타고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지금 달콤한 인생과 유명세포들이 나올지 모르는 28년 뒤에 드디어 이 남자가 그때의 그런 취향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떤 귀여운 이미지에 대한 귀여운 거 보면 귀엽다 어느 순간 나도 설명하기는 어렵나 보죠? 감각적으로 좀 알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귀여움에 대해서 정의하라면 못하겠는데 귀여움과 하나 골라봐 하면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가 감정에 대해 눈을 떠가면 진짜 그런 스토리 같다 귀여워 되게 재밌으면서 무섭기도 하고 갑자기 감정이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만화가 이동권이 데뷔하는 탄생 시점까지 1년 2년 남았습니다 신기하다 지금 옆에서 학생기자분께서 와 계신데 정말 어떤 표정이냐면요 좋아하는 작가님이잖아요 좋아하는 작가님 맞나요?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표정이 너무 신기한 생명체를 보고 있는 듯한 그 표정 있잖아요 계속 그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사람 맞나? 아무튼 지금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역대급 롱토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귀여움을 탑재했잖아요 탑재했죠 네 귀여움을 이제 늘 살면서 28년 동안 없었던 귀여움을 어느 정도 탑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업계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군서가 뭐 그랬네요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귀여운 야광 휴대폰 꼴을 나는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업계에서요? 반대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감을 잡았는데 시장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케이스로 넘어가려나? 나 안 한대 그 회사에서요? 네 볼펜을 떼어다 팔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겨우 귀여움에 대해 눈 떴는데 네 이제 모든 게 완성됐는데 중국에서 볼펜을 사다가 네 볼펜 이렇게 팅 하면 눈 이렇게 하는 이런 볼펜 전혀 귀엽지 않은 전혀 귀엽지 않은 전혀 귀엽지 않은 전혀 귀엽지 않은 아 이거 아닌데 이때 야광 도깨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황금의 땅 앞에서 발을 돌려면 디자인 일 그러니까 그림 그린 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10년 동안 쉬고 있었지만 그림 그린 일을 사실은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귀여운 걸 찾고 그랬겠죠 계속 이미지의 세계에서는 있던 거잖아요 내가 손으로 그리고 귀여운 걸 찾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품 생산을 안 하니까 물건 포장 쪽으로 업무를 좀 바꾸자 네네 귀여운 비밀 알았어요 귀여운 비밀 알아요 진짜 이분 신기한 분이다 그래서 나와서 저희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 형이 그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돈을 이렇게 좀 버시는 분이라 네네네 저를 저기 불쌍하게 그러니까 좀 치근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만화가 지명한 생일 때의 우리들은 모드로부터 동정받는 동족이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돈을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거 뭐 스티커랑 이런 거 다이어리 꾸미는 이런 거 스티커 같은 거 만들었고 내가 팔아볼 건데 장사를 해보겠다 잘될 것 같아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빌려줄게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갚으란 말은요 안 믿지만 빌려줄게라 잘될 리가 없지만 빌려줄게라 뜻이죠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자신감 차 있었어요 지금 표정도 그래요 세상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꾸 스티커라 그러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스티커라 그래가지고 다꾸 스티커 원래 그렇게 부르나요 다꾸 맞죠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꾸미기 맞아요 네 먹지로 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네 지금도 역사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블로우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불러요 다꾸 스티커 네 그래서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나오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500만원 따위 당장 갚는다 이런 느낌이요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아 차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로 사지 외제차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시작은 뭐 그랜저 정도로 할까 이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되게 한번 좋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걸 부풀려가지고 걷잡을 수 없어지는군요 끝까지 가요 그냥 끝까지 가버려 이 마음은 줄커버그야 이 업계의 끝까지 한번 상상을 해봐 세상의 비밀을 알았으니까요 세상의 비밀을 알았어요 지금 자신감 세포가 지금 날뛰고 있는 거죠 지금 동건 작가님 머릿속에 자신감 세포가요 미쳐날뛰고 있어요 아무튼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는 없고 온라인에서만 온라인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되죠 텐바이텐 같은 거 괜찮아요 저희 뭐 텐바이텐 1300k 이런 데 그렇죠 유명한 팬시 상품점들 네 바보사랑 이런 데 입점을 해가지고 제품 하나 갖고 진짜요 네 그거 하나 받아주거든요 네 그렇죠 했는데 이게 안 팔렸어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었나요 아까 지금 말하는 내용은요 거의 추리닝급이에요 다이어리 꾸미기 스티커 한창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꾸 스티커라고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뭐 물어보신 건데요 아니 뭐 캐릭터 어떤 게 있었나 해서 아 캐릭터가 있었어요 여자의 캐릭터인데 세상의 비밀을 알았는데 콧물 도깨비니 되게 귀여운 여자의 캐릭터라고 당시에는 생각으로 그렸어요 색감도 되게 귀여운 색감을 써서 귀여운 멘트 같은 거 너무너무 귀엽게 네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해요 어떤 제품이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때 이미지 있어요? 네 이미지 있어요 그거 좀 주세요 저희 팟캐스트에 올리게 이거였다 짜잔 진짜? 드래곤볼처럼 찾아보고 싶어요 도깨비랑 이런 것들 사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비공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다 올려놨어요 진짜요? 그 당시에 그 이미지 좀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 올라갈 때 갤러리에 같이 올릴게요 이 인터뷰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반드시 올라가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짤 없죠 그래요? 진짜 근데 별로세요? 그건 아니고 제가 혹시 뭘 잘못했을까 봐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청취자들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난리 났습니다 네 암튼 이 작가 진짜 깬다 이랍니다 너무 힘들다 지금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 지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품이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제품이 안 팔려요 제품이 안 팔려가지고 제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타격이 크죠 안 팔리면 제품이 곧 홍보의 수단이기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퍼져나가면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종이 스티커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이어리 꾸미기 스티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모양 따라 칼선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재질 또 필름지잖아요 이번에는 정사각형으로 해서 그냥 종이로만 한 거예요 대신 안에 있는 어떤 그림과 좀 재미있는 내용으로 승부를 보리라 네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는 스타트업의 계적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완전 귀엽게 난리 날걸 이런 느낌으로 자신감이 100이라면 시장조사가 0입니다 잘 보시죠 그런데 그리면 그릴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면서 자기의 까나가 되고 있죠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싸이월드 끝물이었는데 그때 제 동기들은 어느 정도 회사 가가지고 해외 어디 가고 워크숍으로 어디 가고 이렇게 좀 멋지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스티커 칼선 넣고 있고 칼선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야호 뭐 이런 거 귀염귀염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약간 뭐랄까 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 슬픈 기분 그 현실세포랄까요? 현명세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군요 좋아? 이런 느낌으로 옆에서 좋냐 인마? 좋댄다 자신감이 되게 없어졌어 그래갖고 28아홉 왠지 이거 전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재질만 종이로 바뀐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좀 홍보를 하려고 이거를 아예 그냥 어차피 말풍선 있고 캐릭터 있으니까 이거를 만화로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만화 있는 한 컷이니까 그래도 좀 사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걸 만화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제품 이름이 달콤한 인생이었어요 진짜요? 소름 그냥 제목을 그대로 따 쓴 거 조금 있으면 망할 예정이었는데 달콤한 인생이 거기서 온 거예요? 회사 이름이 달콤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품 이름은 달콤한 인생이었어요 이동건 작가님이 혼자서 만든 그 회사 이름이 달콤한 회사였군요 대박 두 번째 제품이 달콤한 인생이었고요 그 스티커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뷔작의 만화 이미지가 그 두 번째로 제작 중이었다는 스티커의 이미지인가요?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다음에 보면 도전 만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웹툰 리그 있죠 네. 그런데 거기는 좀 뭐랄까 사람들이 좀 댓글을 네 들 세게 단다고 그래야 될까 네. 그쪽에 점잖으시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라 거기만 올렸었어요 처음에는 아 겁나죠? 겁나서 겁나죠 솔직히 겁납니다 당연하죠 근데 댓글이 없길래 네이버에 그 점잖은 댓글 마저도 없었어요 네. 뭐라도 좀 알고 싶으니까 말 좀 해봐 재밌어 없어 근데 아무도 댓글을 다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받고 싶다니까요 맞아요 계속 학감 학감 아 여기 또 지금 공감하고 있는 공룡 작가님 저 알아요 저 데뷔작 때 한 회당 댓글 5개인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네이버에 올렸는데 네이버의 첫 댓글이 그거였어요 bjm 깔아줘요? 두둥 되게 기대된다 오 다음 편도 궁금해요였어요 진짜요? 첫 댓글이 최고의 댓글이 bjm bjm 아니에요? 직원 댓글이 여자친구가 올린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프다 아니에요 독자였을 겁니다 누굴까 진짜 기억 알게 보여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동권 작가가 받은 최초의 댓글 기대된다 다음 편이 궁금해요 네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 봤던 장면 네 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목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 도전 만화가 있고 베스트 도전 만화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정규 웹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전 만화에 올리는 사람들은 이 베스트 도전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쪽을 바라보고 승급되면 정말 파티하고 막 이러죠 여기에만 가도 외주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진짜 그렇죠 그때도 그랬나요 그럼요 몇 년도죠 그때가 잠깐만 2010년도 제가 지금 증명한 거죠 맞네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2010년도쯤 맞아요 배도까지만 올라가도 다양한 외주 문의가 들어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마음속 이 먼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러다가 웹툰 작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남학생이 언젠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걸 상상할 만큼 정말 조그만 바람이지만 그렇죠 반해서 너무 예쁜 애가 있는데 혹시 어쩌다가 좀 마음속적 짚은 곳에 어쩌다가 보니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스타트업하는 사장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혹시 내가 주커버거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런 드라마 막 상상 뭉게뭉게 상상하면서 그게 죄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로 그 당시에 그 마음은 없었어요 정말요 반대로 베스트 도전 가면 정말 매주나 들어와라 매주나 들어와라가 아니라 스티커 팔려라 외주 좀 외주 좀 들어와라 제발 하나만이라도 좋아 왜냐하면 이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만원 30만원 버니까 맞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까지 그 정도의 월급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실 신경이 되게 어느 정도 굵직하고 약간의 기본적인 낙천성이 있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약간 낙관적인 부분이 있으셨네요 자기 상태에 대한 낙관성 네 좀 그런 편이긴 해요 근데 그 도전 만화에서 베스트 도전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네네 좀 그런 낙관성을 좀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올려주니까 너무 안 올려주니까 표정이 되게 새침한데요 근데 이게 도전 만화 보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올려요 맞습니다 댓글로 다음 편을 그려줄게 너를 그려줄게 그림판처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도 이걸 하고 있어 29이죠 네 근데 나이도 있고 내 모습이 나 지금 뭐하고 있나 또다시 현실 세포가 눈을 돈은 안 벌리고 물건 안 팔리고 이거 홍보한다고 올리긴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싸이월드 같은 데 가고 친구들 보면 애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렇죠 뭐 일한다고 해외에 나와 있고 넥태리만 가져있고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걸 나를 믿고 이걸 계속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데뷔가 28마리였거든요 네 웹툰 데뷔는 29이었고 그 당시 데뷔 직전에 겪었던 나날이 너무 생세하게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절 몰카로 보셨지 않았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또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괜찮은 대학교였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진짜 다 너무 잘 나갔어요 하나같이 너무 잘 나갔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박탈감도 박탈감인데 처음에는 되게 쿨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내가 약간 좀 더 쿨하고 약간 멋있어 보이고 그런 시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무서움이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 시기를 한 3년 4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종범여관님 같은 경우는 좋은 학벌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들 얘기하는 기준의 대학교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졸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속 저 멀리 한구석은 그래도 그게 아까 말했던 그 그래도 같은 점 있죠 감옥에서 비치는 햇살 같은 작은 점 그거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근거와 무관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뭘 해도 잘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잘 풀렸는데 근데 근거가 없으면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확 마주하게 돼버리는 게 이제 만화가 데뷔 준비할 때였어요 이쪽에 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없었으니까 그게 증명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부터 뽑혀버리는 기간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내가 안 가진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있었던가 그런 느낌 군대 때 느낌이었어요 처음 갔을 때 저는 그때 아무것도 이게 아니면 뭔가 활로가 없을 거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막히면 이제 끝난다 달콤한 인생 인생을 걸었다 이게 이 스티커 이거 안 팔리면 다음에 포스트잇 내기로 했는데 형 500만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돈도 갚아야 되고 차가고 자시고 지금 군말 죽게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막 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그냥 갔어요 베스트 도전 나중에 올려주더라고요 아 진짜 얼마나 걸렸나요 배도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8개월 길게 갔네요 노블레스가 6개월이라고 알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정시교툰 될 작품들 좀 올라가는 게 금방금방 올려준다라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8개월이면 암흑 속의 8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깁니다 사실 어땠어요 올라간 날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고지에 올랐기 때문에 외주가 들어올 거야 외주가 들어올 거야 참 어떡하지 저는 이제 정식 만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니까 늘 없었어요 되면 좋긴 하겠다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를 계획해서 실행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 목표에 다다랐잖아요 최종 목표에 다다른 순간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잠깐만 혹시나 혹시 모르잖아 잠깐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 여튼 잠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거 만족이 여기서 지금 웃으면서 훅 넘어가시지만 계속 했어요 이 지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통은 그 지점에서 그냥 계속 했어요란 말 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게 매주를 기다리거나 뭔가를 하죠 그런데 계속 그렸어요 네 왜죠 일단 보통 그 지점에서 계속 그렸어요란 말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베스트 도전에 있었을 때가 만화 그리는 기간 동안 네 괜히 좀 즐거웠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게 뭔가를 좀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좀 부담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덜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외주도 들어왔고요 즐거울 수밖에 없네요 너무 기뻤어요 네 무슨 외주였어요 그때?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이거 작가님 그림 도용한 것 같다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본인 그림이었군요 제가 처음으로 했던 외주였어요 오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보는데 학습지였는데 학습지를 요즘에는 뭐라 그래야 되죠 직접 자기들이 기출문제를 만들어서 책처럼 만들어줘요 근데 그 책을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앞에 여학생이면 여학생 남학생이면 남학생 캐릭터가 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그려줬었어요 네네 그리고 홈페이지 배너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으로 했었어요 달콤한 인생 그림책 네 그랬죠 근데 그 처음으로 본인이 했던 외주를 지금 어떤 독자가 딴 사람이 도용했다고 제고한 거예요 도용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네 한참 봤어요 와 먹먹하네요 좀 어 그러니까 먹먹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한 3초 보고 어 맞아 이거 내 옛날에 했어 전 먹먹하네요 남의 일인데 하단 뭐 해야지 웬만하면 MSG를 뿌려주실 법도 한데 안 도와줘요 가차없이 제가 막 이렇게 BGM 들어올 포인트 다 잡아주고 다 해줘도 발로 뻥뻥 차요 파키스텝 생각 없어요 아 네 아무튼 오 진짜 저 먹먹하네요 어 네네 네네 외주도 하고 좀 즐겁게 보냈어요 좀 만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트 도전하면 그 안에 있는 작가들끼리 어느 정도 교류가 생겨요 커넥션이 생긴다면서요 네 커뮤니티도 만들고 뭐 만나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도 해요 만나서 무슨 어떤 거 하나요 주로 배도작가님들끼리 모이면 저는 실제로 만난 분은 딱 한 분이었는데 네네 만나서 그때 저기 으락리였나 으락리 가고 해수욕장이요? 어 예 으락리 해수욕장 가서 해를 먹었어요 아 네 남자 작가였어요 네네 아 그래서 만화 이야기하고 아 어떤 작가님인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양군이라고 어 어 나중에는 다음에서 연재를 하셨는데 지금은 만화가 안 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하여튼 그분도 데뷔하셨군요 응 데뷔하고 작품 두 개하고 저하고 박수봉 작가님도 비슷한 플롯인데 느낌이 전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양재천에서 커피숍에서 같이 만화 이야기 한창 했는데 이분들은 으락리 가서 회 먹었어요 네 아 네 그래서요? 그러네 근데 앞에 중리산이 뭐 한 달에 20만 원 번이 이게 좀 이상해지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은요? 레주도 들어왔는데요 그럼 먹고 살아야지 그럼요 해먹으려고 하는 건 그런가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품은 그래도 안 팔렸어 정말 안 팔렸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안 팔렸어 그런데 신기하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돈을 벌잖아요 외주를 해주고 그렇죠 이런저런 작은 외주를 해주고 돈을 벌어가지고 세 번째 제품도 냈어요 포스트 이슬 안 팔렸는데 근데 이건 왠지 팔릴 것 같았어 아까도 그러지 않았나요? 어 이건 자꾸 지금 컨트롤시 컨트롤V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그때는 대자비인데 이건 너무 귀엽게 만들었어요 아까도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근데 그래갖고 아무튼 이거는 지금 또 자신감 세포가 무척 날뛰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처음보다 그래서 좀 더 동글동글 귀엽게 만든 거예요 귀여움에 대해서 깨달았던지가 지금 몇 년 전인데 그렇죠 좀 더 성숙한 거죠 왼처럼 그래갖고 이걸 냈는데 네네 이건 정말 이건 정말 안 팔렸어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얘기요 반복해서 한 몇 번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망했어요 제품 다 한 거 망하고 그것도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냥 망했어요 근데 망해가지고 활어 배달 같은 걸 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또 활어 배달 갑자기 왜 또 활어 배달이에요? 왜냐면 활어 배달이면 그거잖아요 그 수조가 달려있는 탭 트럭 몰고 예전에 그 63필딩 했다 그랬죠 그때 활어 배달한 애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단지 그 때문에? 어? 단지 그것 때문에 아니요 걔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는 얘기를 그때 한 번 해보셨어요 한 번 사람 기억에 남으면 활어 배달 돈 잘 버는 거 대신 오움 시간이 남아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화도 그럴 수 있고 완벽하네요 내 생활도 영위할 수 있고요 활어 배달 해야죠 그럼 어 네 그럼 일 해야겠다 당장 해야죠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네이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아 나 정말 블록버스터같이 힘드네요 이거 네 와 연재 정식 연재 하자고 그게 배도 올라간 지 얼마만의 일입니까?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더 길었어요? 아니 더 길진 않았는데 비슷한 한 반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도합 지금 현재 14개월 네 1년을 넘겼습니다 넘겼어요 그 시점에서 연락이 왔군요 네 누가한테 연락한지 저도 아는 분이 저장님 과장님이었죠 저 잘 알고 있는 담당자님 네 저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의심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신종 스미싱인가? 그러니까 약간 좀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이런 느낌으로 그분들 바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전회에 어떤 만화에서 공포만화 같은 거였나? 거기서 보면 담당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아 저도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네이버 안에는 XXX이란 이름을 가진 담당자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담당자님 근데 XXX이라고 하고 오니까 혹시 이거를 보고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장난치나? 좀 기대감 잔뜩 갖고 있을 배도 작가한테 혹시 장난치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천벌받습니다 그런 장난치로 진짜 네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연재를 해서 지금까지 잘 연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복사 붙여넣기처럼 망하는 와중에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홍보용으로 그렸던 최초의 만화가 달콤한 인생이었는데 8개월 만에 봬도 반년 후에 정식 연재를 연락을 받았군요 참고로 그 XXX단자님이 이름 낚아줘도 되나요? 삐해줘요? 네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선구안이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분이 결락왔다고 하는 작품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되게 괜찮은 작품인데 다른 사람들이 살짝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작품들을 정말 잘 캐치하셔서 정식 연재를 올리시더라고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달콤한 인생이었군요 음 네 좀 도와줘요 나 진짜 지금 되게 좋은 분위기였어요 아 또 좋치네 이거 잘라내면 되잖아요 좀 당기면 되잖아요 바로 응 하는 걸로 아니에요 이게 딱 좋습니다 그래요? 느낌 어땠어요 연락온나 그래서 연자가 결정이 됐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저는 와 할 수가 없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장난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많이 상상해본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고야 될 마음도 없는데 될 마음이 있었죠 그때 계속 이제 바뀌는 저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될 것 같으면 나 저거 해야지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런 느낌인데 약간 먼 곳에 혹시나 이거는 제 생각보다 더 빨리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건가 좀 쉽기도 하고요 그 지점에 이 지점이군요 달콤한 인생으로 얼떨결에 데뷔를 하게 됐지만 이 지점이 그때군요 얼떨결이다 얼떨결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상황은 처음 봤어요 얼떨결 그때부터 시작됐던 만화가 인생이 오래로 벌써 7년째입니다 네 맞나요 6년째 아닌가요 서른 아니요 서른 2011년도에 데뷔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횟수로 7년째고 꽉 채워서 6년이 됐군요 네 와 나 이렇게 정신없이 데뷔기 들은 게 처음이야 지금까지 내가 데뷔한 얘기가 제일 정신없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길다 이거 좀 잘라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자르면 안 되죠 지금 제일 재밌는 데뷔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자르라고요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또 이렇게 갖다 붙인다가 뭐라 하지 마시고요 이 롱톱의 특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도에 주석을 달아요 작가님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일이니까 내가 겪었던 일이어서 그렇게까지 의미부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막 다가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작가가 되는 길이 100명의 작가가 있으면 100개가 있잖아요 네 멀리서 바라보면 비슷비슷한 경로로 왔다고 느껴지지만 가까이서 들어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데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그중에 한쪽 극단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난 만화가가 될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작가가 될 사람들은 결국 작품을 하고요 그 시점이나 타이밍이나 방법은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공통점만 있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가 됐건 스티커 하나 팔아보겠다고 그렸는데 그게 됐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만화라는 형식으로 그리지 않았다면 안 됐겠죠 그랬겠죠 그때 만약에 홍보하겠다고 유튜브 찍어가지고 하면 지금 유튜브 스타 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네요 항상 그거 제목이네요 데뷔한 사람들 방법은 다 다른데 딱 하나 진짜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만화를 계속 그리고 있다 하거나 만화를 그렸어요 분명히 만화를 안 그리고 데뷔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오우 약간 그 직업인이 되는 지도를 이렇게 열심히 그려보면서 신선함의 연속이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대부분 제가 상상했던 거 안쪽에 있었는데 이동권 작가님은 상상을 전혀 예상 못 다 벗어났어요 이런 인간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도 몰랐고 아 알겠습니다 많이 받으셨을 질문인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모든 여성들이 다 똑같진 않을 테지만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여성의 마음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이 표현할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되게 과감하게 하는데 하나하나 물어보시면서 귀여움에 대해 탑재하신 것처럼 많이 물어보셨군요 그 얘기를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여성의 마음 캐릭터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신 겁니까 그래서 그게 유미애 세포도 보면 진짜 디테일하거든요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거는 그 회차를 그릴 때 제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질문을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정말 솔직하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진짜로 얘기하는데 라고 하지만 진짜를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쪽이 진짜로 하니까 진짜라고 믿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만화를 그려야 되니까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집착적으로 물어보시는군요 아니요 상황을 만들어줘요 아 아예 그 상황을 그려줘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 옛날에 생각났던 김 엑스 히 기억나지 걔 왜 걔 벌써 들이대는 거야 너무 재밌다 꿀잼 꿀잼 걔가 나랑 알고 봤던 휴대폰을 봤는데 걔랑 최근까지도 문자를 나눴고 지난번에 내가 목욕 간다고 한 게 목욕 간 게 아니라 걔랑 같이 여의도에서 어디 갔다고 생각해봐봐 기분 어때 그럼 뭐 이런 느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진행하는 만화와 좀 비슷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이거 저도 취재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유미의 세포들을 그린다고 상상하고 취재할 땐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엄청 제대로 취재하시네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 아내분께서도 표현을 그렇게 취재에 걸맞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미가 이렇게 남자친구하고 이러는데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몰라 싫지 않을까 이 정도였어요 그렇죠 한 3dpi짜리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점점 진화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취재술이 늘었군요 네 이 공간을 아예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 질문도 엄청 오래 걸려요 한 30분 동안 질문해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잘 기억해봐 그때 기억나지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이 얘기 어디서 한 적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는 거예요 처음이죠 오케이 좋았어 울었어요 롬터뷰 유미의 세포들 취재하는 방법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지점 이게 질투인가 아니면 분노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표현은 안 할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 때문에라든지 혹은 표현하는 방법이 안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그 문장이 궁금하진 않아요 뭐라고 해도 그건 제가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나라면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물어봐요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이코드라마 아세요? 그 심리학자들이 네 심리치료할 때 상황극을 하거든요 아 그 사이코드라마의 사이코가 그 사이코패스 이런 뜻이 아니고 심리학 할 때 그 심리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하다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몰입을 해서 속마음 다 나오고 울고 그러거든요 취재로 그 방식을 쓰는 걸 처음 봤어요 대단합니다 이쯤에서 아내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분한테 음성편자도 남으시죠 고마워 아 한마디만 더 정말 고마워 아 짜증나다 짜증나다 다음 롱터뷰는 이동헌 장관님 아내분 모시고 정말 난리 날걸 같이 모셔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홍난지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팬심을 담아서 질문을 몇 개 남겨주셨어요 유미의 세포들 최초의 아이디어 어디에서 나타난 건가요 그것도 아내하고 되게 관련이 많은데요 원래 제가 편집회의 날짜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n사의 편집 날짜 그 회의하는 날짜를 편집부 회의 날짜 네 그리고 2, 3일 전에 늘 보내죠 그렇죠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냥 얘기하면 안 되나 얘기하면 안 되나 네이버 며칠인지 얘기하면 안 되나 10일 매달 10일 날 편집회의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작품도 다 올라와 가지고 이거 올리냐 마냐 나오죠 네 저도 이제 그 날짜 딱 맞춰서 9일 날 보내려고 원고를 다 만들어놨어요 제목은 제목은 집에 보내줘였던 것 같아요 집에 보내줘 네 집에 보내줘 지금의 유미 망스맬인데요 지금의 유미의 그 캐릭터하고 똑같은 유미하고 네 남과장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남과장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이었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부부인데 어떤 만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네 이거 어떤 것 같아 콘티 단계에서 색칠하기 전에 네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년 8개월 가까이 네 다른 데서 차기작은 하긴 했는데 위기에 위기에 비재미만 틀려요 응 네 재밌어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색칠해도 돼? 해도 될 거예요 색칠 다 했어 네 근데 한 번 더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네 원고가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콘티였고 네 그리고 어떤 것 같아요? 재밌다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재미없어 아 이 스티커를 팔았을 때 아내분이 옆에 있었어야 됐어 재미없대요 근데 그 재미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신뢰가 엄청 깊으시네요 보통은 아내의 안목을 무시하고 싶어질 정도로 내 속에 있는 어떤 바람 희망 이거에 걸고 싶잖아요 혹시 몰라 이러면서 근데 제가 확신이 있었으면 응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보냈겠죠 본인 마음에도 그게 있었군요 불신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개가 겨우겨우다 하다가 집에 누가 있어 걔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아내 가끔 좀 물어보지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 나도 그래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지 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는 못 보내니까 다음 달을 위해서 콘티를 짤려고 그날 밤에 종이하고 연필을 꺼내갖고 침대 위에서 끄적끄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짜주겠대요 내가 짜줄게 내가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짜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켓 띄우면서 생각하는 표정 있잖아요 네네네 흰자 막 나오고 근데 아내가 그런 표정을 할 때만 제가 맨날 안 돌아가는 맷돌 굴리시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맷돌 맷돌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뭔가가 맷돌을 굴리면 웃기겠다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바로 한번 해봤어요 머릿속에 이렇게야 맷돌 굴리면 어떨 것 같아 웃길 것 같아 머릿속에 있는 내 모습을 한 누가 맷돌 막 굴리고 있어요 생각을 한답시고 맷돌을 굴리면 어떨 것 같아 웃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네네 그냥 맷돌 굴리는 장면만 그려봤어요 맷돌 세포 근데 그때는 세포의 모습은 아니었고 약간 졸라맨 같이 영 치기 영 차 이렇게 써놓고 근데 귀엽대요 머릿속에서? 어 근데 보고 귀여워 이러는 거예요 됐다 이 얘기 어디 한 적 있어요? 엄청 한 것 같은데 아이씨 여기 처음이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소 아 했다 했다 이거 저희가 지금 들었다 안았다 하시는데요 막 지금 이정권 작가님께서 뒷박 상태로 지금 표정이 아 나 아시죠 좋아요? 재밌어요? 유미의 세포들이 이동권 작가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 밤 아우 빡치네 상협봐맨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만들었어요 그 연습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거를 콘티만 3회 분량을 만들었어요 바로요 유미의 세포들 왜냐면 내용 별거 없으니까 그때 제목이 이미 유미의 세포들이었어요 아니 유미의 뇌세포들이었어요 유미의 뇌세포들이요 한글자 차이인데 기분이 좀 안 좋죠 묘하게 단위 다른데요 한글자 차이인데 유미의 뇌세포들 유미의 간세포들 유미의 약간 진짜 묘하다 네 근데 유미의 세포들이 있는 상태에서 유미의 뇌세포들을 들으면 뇌가 이상해라고 찝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르죠 유미의 뇌세포들이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 환자가 유미의 뇌세포들 뇌였어 뭐가 이상하지 네 진짜 이상한데 모르겠네요 어디가 이상한데 유미가 이상한가 뇌세포들 원래 이제 원고를 보낼 때 하나 정도는 원고를 좀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급하니까 왜냐면 이제 그 다음날이 그거 보내기도 한 그 다음 달을 기약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날 밤에 짜신 거예요 정말 빠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유미의 세포들의 오프닝하고 1화하고 2화까지의 분량이었어요 이야 콘티로요 네 근데 내용도 똑같아요 아예 끝내준다 네 그래갖고 왜냐면 그 사실 그 세포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지 네 네 네 뭔가 스토리가 있거나 캐릭터에 대한 어떤 성격이 부여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만 만들어서 보냈어요 네네 그리고요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 또 네 차장 네 당시에는 과장님이었고 옛날에는 이번에는 차장님이 되셔서 아 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거 연재하죠 해가지고 이름 계속 삐해 주세요 네네 연재하죠 응 정확히 뭐라고 말했다고요 어 이거 연재하죠 이랬던 것 같아요 좋다 멋지다 좋네요 좋겠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인지 모르겠네 이거 연재하죠 누군가는 그렇게 듣고 싶은 한 문장이죠 응 이거 연재하죠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 XX 대표님 음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네 인기 작가가 됐고요 아 뭐 그전에도 인기 작가였지만 더더욱 인기 작가가 됐고요 유명의 세포들이 연재가 됐고요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처음에는 되게 반짝반짝 시작하셨는데 잠깐 지금 막 만지작 만지작 하시고 그러니까요 흥미가 떨어졌어요 들을 거 다 들었어 끝내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세포는 누구인가요 애착이 가는 세포? 네 이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질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되게 식상한 질문이죠 홍란진 선생님 질문입니다 아 아니요 아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아 입술에 지금 막 침바름을 하고 계신데 암튼 가장 애착 가는 세포 아 저 개구짐 표정 너무 재밌네요 팟캐스트 해볼 생각 없어요 표정이 개구짐 뭐예요 팟캐스트인데 아 저희들 다 느껴요 그 개구짐이 목소리로 발현이 돼요 네 진짜로 본인은 모르시죠 특별히 세포에 애착은 없고요 네 캐릭터에 굉장한 애착은 했어요 누구가 그 주인공 유미인데요 유미요? 그게 실제로 이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캐릭터가 어느 순간 되면 네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럴 때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에피소드 때문에 성격이라든지 어떻게 행동할지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연재 초반에는 그런 게 없는데 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좀 길어지면 확실히 그런 게 있죠 이 순간부터는 마음대로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나온 에피소드는 제 탓이 아니에요 제 탓이다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유미 탓이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 인터뷰에서 하는 작가들 믿지 마라 맨날 그러거든요 네 캐릭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맨날 그러는데 지금 그 말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네 그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네 이런 만화라면 이미 작가님 만에 유미라는 인간이 거의 완성이 돼 있죠 캐릭터가 네 그래서 그 구웅은 별로 매력 없어요 구웅이요 네 구웅은 정말 그러니까 구웅도 정말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구웅이야말로 현실에 있는 귀여운 남자친구의 모습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게 좀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시는 분도 아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름이 제일 궁금했어요 구웅 왜 구웅입니까 구웅 그냥 별 생각 없이 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아 진짜 벌써 지금 녹음 인터뷰 끝난 시간 다 됐어요 아 그래요 정신없이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약간 긴장하시고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시던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역시 신들링 드리블을 하셨는데 사람은 약간 될 대로 되라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신 기분입니다 네 지금 에라 모렐라 표정 고르다가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아쉬움 다시 뜨겠지 홍란지 선생님이요 제일 처음으로 웹툰 작품에 대한 컬럼을 쓰셨을 때 그 작품이 유미의 세포들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좋아해서 첫 번째 컬럼으로 유미의 세포들을 쓰셨어요 거기에 제가 한 줄을 보고 가져왔어요 스토리텔링 진화론이라는 2014년도 이인화님의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쓰셨더라고요 진실이란 사실보다 실제 같은 진실의 힘이라는 문장인데 스토리텔링에 관한 학술서적이라서 굉장히 단어가 간절하죠 유미의 세포들에 대한 홍란지 선생님의 컬럼은 이 글로 시작을 해요 사실보다 실제 같은 진실의 힘 진실이란 아주 짧고 사소한 사건에 인생의 수십만 시간을 포괄하고 응축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들의 어떤 한순간 한순간 연출을 보시면서 캐릭터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응축되어 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연출이나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런 캐릭터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다 들은 것 같아요 만화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셨는데 인간이나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었나 같은 것들은 되게 오래 관찰을 하신 것 같고 그게 직업작가로서의 어떤 재료를 모으는 시기나 경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 되게 개구지당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어쩔 줄 올라가시는 모습 신물이라 하시면 이제 저의 그 표현에 대한 신물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괜찮으세요 소? 네 괜찮아요 다 왔습니다 롱터뷰 이종범의 웹툰스쿨 출연하시는 바라면 최근에 꾸역꾸역 몇 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녹음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고요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예전부터 늘 느끼는 거지만 이거 이외에도 이종범 작가님은 만화가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자주 얼굴을 뵐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사회자를 많이 하시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때 말 정말 잘한다 그때부터 많이 느꼈는데 역시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아까부터 해주지 감사합니다 다시 하자 좀 이상해 아니요 저는 제가 롱터뷰했던 것 중에서 배운 점도 많고 느낀 점도 많지만 오늘 롱터뷰같이 정신없이 웃은 적은 없어요 사실 홍남진 선생님은 잘 웃으시거든요 게스트 오시면 일단 잘 웃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응대하고 정말 감동은 받은 적이 많은데 박수봉 작가님 듣고 계시죠 박수봉 작가님한테 진짜 감동 많이 했죠 솔직히 웃기진 않았잖아요 박수봉 작가님 웃기진 않았어요 저는 떳떳합니다 오늘 진짜 웃겼어요 아 정신없네요 어땠습니까 공민호 작가님 임팩트 면에서는 이건 단연 탑이다 레전더리 임팩트 이동건이라는 작가와 그의 작품 사이에 이 압도적인 갭 작가님에게 이런 매력이? 아 이제 진짜 완전 저는 대부분 써진 대로 읽었고요 사진 찍어 빨리 올려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아무튼 이동건 작가님하고 약간 개인적으로 제가 인터뷰하면서 인터뷰하는 동안 약간 친해지는 기분은 처음 느껴봤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생각보다 좀 사람을 빨리 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인터뷰는 별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 원래 친했던 사람들을 보셔서 그런가?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예 저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오늘 함께하신 학생 기자님께서 질문하실 시간이 없어졌네요 있어요? 만들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 질문 세 가지 해도 돼요?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아 저는 청강대 만창과 1학년인 김재희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직접 그린 만화도 전 너무 좋아합니다 알기요? 계속 봐주시고 계세요? 그럼요 이분 만화에도 귀여움이라는 게 딱 들어가죠? 귀여움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이분 자체가 귀여움인데요 질문하세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연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작가님 경험도 실제로 섞인 게 있는지 궁금해 네 많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한 경험도 있고 제 지인들의 간접 경험들을 모티브로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 지금 콕 집어갖고 하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나쁜 것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험은 경험인데 꼭 직접 경험만으로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듣고 보고 누군가 하는 것들을 섞어서 누군가의 경험 그렇지 않건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작가님은 만화를 하다가 슬럼프가 오신 적 있으세요? 그림 그리다 보면 갑자기 그림이 안 그려진다던가 과제로 힘든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겪어왔고요 지금도 늘 겪고 있어요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면 그림이 어느 날 되게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때는 전 어느 날 잘 그려지곤 하는데 계속 안 그려지다가 그게 보면 안목이 늘어버렸어요 내 눈이 고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내 그림이 이상해 좀 지나면 이 안목에 맞춰서 손이 자동으로 좀 느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요즘같이 작업하면 할 맛 나겠다 아까 스티커 만들 때도 그 말 하시네요 중요하지 않죠? 귀여운 것 같다고 마이크 좀 꺼버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저는 먼저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죠? 아니 지금 저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찍고 있는데 아니 막 그림 그리다가도 다른 작가님들 거 보다 보면 내 거가 너무 못 그리는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런 걸 보니까 안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눈이 고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여기서 낙관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눈높이는 이미 올라가는데 내 그림은 왜 이렇게 그지 같을까 했을 때 네 약간 좀 낙관적인 친구들은 아 그지 같지만 뭐 되지?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느는데 약간 낙관성이 덜한 캐릭터들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맞아요 난 왜 이럴까? 종이를 찢어버리죠 그 차이가 있군요 결국 시간은 내 편이긴 한데 계속하면 근데 연재를 하면 꼼짝없이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아 맞네 그러니까 내 그림이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조금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을 경험을 하게 돼요 아하 이게 안목이 늘고 그다음에 손이 느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약간 좀 명쾌해졌어요 네 계속 노력하면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돼요 아 왜 이렇게 착한 학생한테 알려주면 안 될 거를 알려주는 나쁜 아저씨같이 보이죠? 지금 구도가? 네 하지만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에도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작가님은 어떤 세포가 가장 큰지 궁금해요 본인의 아내? 네 작가님 세포죠 응큼 세포 중에 응큼 세포요? 아닌가요? 응큼 세포 이 질문 예전에 다른 데서 한번 받아봤는데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변덕이 제일 심해요 변덕세포 네 근데 이게 변덕이기도 한데 유연성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면 신 문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접혀요 그런 것 같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일단 사봐요 이날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일단 증명하고 있어요 500만 원은 줘봐 이런 거지 만들어보게 어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변덕이기도 하고 유연성이기도 한데 저는 유연성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데 모험세포 같은 느낌이에요 안 가본 길 있으면 가보자 뭐 이런 느낌 아 또 그렇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아 그런가 아니 변덕이로 하죠 변덕 네 변덕이 좀 심해 게스트가 왕이지 뭐 아 네 네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뭔가를 하는데 네 어느 순간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야 더 좋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그래도 이걸 끝까지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 빨리 없애고 새로 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 우리가 거북이가 아니거든 얼마 못 살아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게 생기거나 뭔가 어떤 다른 확신이 들면 바로바로 바꾸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워서라도 완성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확 바꾼다는 게 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질문에 앞에 할 말을 이루셨군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쪽부터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이 엉망의 징창의 대화 속에서 너무나 정갈한 질문 3개를 던져주셔가지고 오늘 인터뷰가 되게 잘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네요 전 개인적으로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청간보라산업대학교가 끝내버리고 싶다 진짜 네 어떻게 질문 답변님 됐나요 좀 네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일단 직접 학생기자단의 질문을 받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편집돼서 나오는 게 되게 기대가 됩니다 함께 진행에 참여해준 공민호 피디님이 계시니까 편집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해보고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저하고 잠시 또 담소를 나누셔야 되니까 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로 쉬셔야 되는 마감 직후에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죠 갑자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진작 이렇게 해주시기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롱터뷰에서는 또 다른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작가님과 함께 깊이 있는 얘기를 오늘과 다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산업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공의 웹툰 스쿨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오늘은 거주가 속이 너무나 달랐다 유미의 제포들의 이동권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만화가 이종공이었고요 편집을 맡고 있는 공민호였습니다 네 이동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